만우절 기념으로 버그맵을 만들어서 풀었거든요? 4월 1일에 0000 찍혀있는거 봐봐 등록시가 어지러워.. 어지럽다고? 해볼까? 봐봐요 진짜 어지럽죠? 이게 말이 되는 구조입니까 이게? 이게.. 어 뭐야! 음표 못 봤네요? 음표 못 밟아요? 음표 못 밟아 뭐야 그러면? 아래? 저 대왕 뭐야 저거? 빅사이즈지? 대형사이즈? 초대형사이즈? 와우! 당연히 이걸로 골라야겠지 초대형사이즈 불은 왜이렇게 쪼끄매해 뒤에 벗고다녀 대낮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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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고다녀 이거 홀라? 홀라? 홀라이? 안녕하세요 아 못쓴다! 아 됐다 썼다 네 이거 어떻게 지나가? 나 제거좀 할게요 나 제거좀 할게요 뭐야! 뭐야? 뭐야 왜왜왜? ATHES 쫑낼 수 있어요 솜사탕 마냥 쫑낼 수 있어 어 미친 못 탔어 관각인가 타지네요 굴러 큰 것도 있어 어디로 가는게 맞을까 이거 위로 가는게 맞아? 어어어 아 뭐야 아아 있다 있다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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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왜 안타인이요? 안타인이요? 이상한 맵이야 정말 이상한 맵이야 세이브 저저저저저저저저 이거 왜 들어오냐 이거 왜 들어오냐 왜이래 왜이래 바닥에서만 뭐가 피어나 바닥에서 무슨 스스로 피어나는 스스로 피.. 하하하하 진짜 뭐지 이거 다 다 이거 이거 바닥에서 무슨 감자가 자라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자균, 에, 작은 군만으로 가라앉아요 뭐예요?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기로 왔어 끊겨진 레일을 보고 알았어요 아 뭐죠? 승강장인가 이거? 잠깐만 승강장이죠 승강장 승강이던 승강장 어 뭐예요 아 왜 안 없어지냐 왜 안 없어지냐 이거 왜 안 없어져 어? 올라? 올라? 내려가? 보스다 손나봐 보스 보스 쿱 빠져내는 거 같죠? 그렇죠? 다가 다가 어 어 얘 뭐야 쟤래야 뭐지 어 아 아 여기 타면 되잖아 쟤 악세사리 달았다 쟤 불법 개조했어 차량 불법 개조했어 저 녀석 죽었어 죽었는데 왜 안 내려가 왜 거기 뭐하고 있어 야 뭐하고 있어 차 안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뭐하고 있어? 타면 타면 타면을 던지라고? 뭔데? 위로 아 아 이렇게 온다고요? 이거는 괜찮은데? 왜 던지면 무슨 일인데? 뭐 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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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ø 뭐야? 보스야? 야야야야 발사돼! 어쩌개, 어쩌개, 어우, 어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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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ㅜ, 뭐이야? 쓰읍 아니 mo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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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뭐옛이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.